아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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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나 자, 잘 봐 보세요. 여겨요. 네, 실컷들 웃어라. 그렇게 웃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. 아, 미우실 하시리 늘어만군. 그래, 보리자드 왕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다오. 역시 내 작점들은 됐어 자 그럼 다음 작전도 슬슬 시작해 볼까 첫째 보리자드 왕자가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게요 무슨 일이라도 당한 게 아닌지 아하 아니옵니다 왕자님은 무사하시옵니다 제가 요술구술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게요 노래하는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고 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번 더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 나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자 여봐라 아이고 부르셨습니까 인감네 어 니가 동굴에 가져오 잠깐 잠깐 신하를 보내는 것보다는 둘째 왕자님을 보내시는 게 더 좋을 듯 나옵니다 아니 고리자들을 글쎄 왕자를 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생신 선물인데 자식이 직접 가져오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하긴 그렇지 이 기회에 왕자의 용감함을 실험해 보는 것도 좋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요 사실 이 신하가 덩심한 것치 별로 힘든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봐봐 봐봐 멋이다 아이고 참말로 사람 잘못 보네 이 사람이 정말 아이차 아이차 왠지 마법사에게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마법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하하하 아니 나에게 말하는 새도 선물하고 노래하는 나무도 알려주었는데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자 당신도 의심하지 말아요 아하하하 둘째 고리자드 왕자님이 떠나십니다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 떠나십니다 아버님 형과 함께 뽕 노래하는 나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름 름한 왕자의 모습을 보여다오 아버지 저도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아흠 공주가 여행하기엔 험난한 길이다 넌 궁에 얌전히 있도록 해라 매일 나만 얌전히 있으라고 하고 나도 오빠들처럼 씩씩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바리자드 이번 일은 오빠한테 양보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핑 알았어요 자자 어서 요술을 따라가십시오 굴러라 굴러라 요술구슬아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이리야 왕자씨 도시락 가져가셔야죠 유모 고리자드 오빠는 벌써 떠났어 아이고 또 늦었어요 또 하마 아줌마 별명을 바꿔야겠어요 거북이 아줌마로 뭐라고 뭐라고 요 수다쟁이 세가 거북이 아줌마 도시락은 제가 가볼께요 아줌마 기자드 왕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뒤로 갔다 망했는데 망했어 아시쌌마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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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